랩뷰용 메저먼트 컴퓨팅 ULX 비디오 데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는 ULX4 랩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메저먼트 컴퓨팅 대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랩뷰에서 비어있는 프로젝트를 여는 것입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랩뷰용으로 유저 라이브러리즈 ULX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ULX 팔레트가 표시됩니다. 왼쪽 상단 모서리의 압정을 클릭하여 팔레트를 블록 다이어그램에 고정시켜 더 이상 임시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아날로그 입력 전압 채널을 생성하겠습니다. 채널 생성, 크리에이트 채널 아이콘을 클릭하여 ULX 크리에이트 버추얼 채널 VI를 블록 다이어그램에 추가합니다. 물리적 채널 단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컨트롤을 추가합니다. 이제 샘플 시계를 프로그램에 추가하겠습니다. 타이밍 아이콘을 클릭하여 ULX 타이밍 VI를 블록 다이어그램에 추가합니다. 컨트롤을 속도 단자에 추가하고 또 다른 컨트롤을 채널당 샘플 단자에 추가합니다. 이제 시작, 스타트 아이콘을 클릭하고 ULX 스타트 VI를 블록 다이어그램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 ULX 리드 VI를 블록 다이어그램에 추가합니다. 다형성 VI 선택기를 사용하여 애널로그 웨이브 폼 원첸 원셈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이 인스턴스는 하나의 채널로부터 여러 개의 샘플을 읽어 데이터를 파형으로 표시합니다. 이제 VI를 추가하여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전면 패널에서 익스프레스, 그래픽 인디케이터즈, 그래프를 선택하고 프로그램에 파형 그래프, 웨이브 폼 그래프를 추가합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VI를 추가하여 데이터를 파일했습니다. 기능, 펑션즈 팔레트에서 프로그래밍, 파일 I.O. 라이트 메스 파일을 선택하고 라이트 투 매저먼트 파일 익스프레스 VI를 블록 다이어그램에 추가합니다. 이 VI를 추가하면 대화 상자가 열려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레임 텍스트 상자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로를 입력합니다. 액션 영역에서는 세이브 투 원 파일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그먼트 헤더즈 영역에서 원 헤더 온리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제 지우기, 클리어 아이콘을 클릭하고 ULX 클리어 태스크 VI를 블록 다이어그램에 추가합니다. 이 VI는 작업에 예약된 자원을 해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통제해주는 VI를 추가합니다. 기능, 펑션즈 팔레트에서 프로그래밍, 다이얼로그 앤 유저 인터페이스, 심플 에러를 선택하고 이 VI를 블록 다이어그램에 추가합니다. 이제 VI를 함께 배선시켜야 할 시간입니다. 선을 VI 상의 태스크 아웃 단자와 인접해 있는 VI 상의 태스크 인 단자 사이에 연결하고 VI 상의 에러 아웃 단자와 인접해 있는 VI 상의 에러인 단자 사이에 연결합니다. 또한 파형 그래프와 ULX 리드 VI 상의 데이터 단자 사이에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라이트 투 메저먼트 파일 VI 상의 시그널즈 단자와 ULX 리드 VI 상의 데이터 단자 사이에 연결합니다. 이제 전면 패널을 표시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피지컬 채널즈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기기를 선택합니다. 기기 번호는 인스터켈의 보드 제로로 설치된 기기와 연관됩니다. 샘플즈 퍼 채널과 레이트 컨트롤을 여러분의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값으로 설정합니다. 도구 모음에서 실행, 런 버튼을 클릭하여 VI를 실행합니다. 파형 데이터가 전면 패널에 표시되고 데이터는 라이트 투 메저먼트 파일 VI에서 지정한 파일에 기록됩니다. 스프레드 시트 애플리케이션이나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데이터 파일을 엽니다. 이 이미지는 엑셀에서 열리고 기록된 데이터 파일을 보여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LX4 LabVIEW 소프트웨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당사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